경기도 하남시의 객산 북석쪽 자락에는 조그마한 절, 섬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법사 경내 한쪽의 바위에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려준다고 하는 약사여래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문화재인 보물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좌상입니다. 연화 대자 위에 광배를 갖추고 앉아있는 모습을 조각한 좌상인데 가로 51cm, 세로 93cm 정도의 아담한 크기입니다. 사각 평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자는 상, 중, 하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대자 하대에는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연꽃잎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복면 위로 사각형의 단을 두었습니다. 중대 부분은 4개의 짧은 기둥을 표현하였으며 기둥 위에 사각형의 단을 두단 놓고 그 위로 연꽃잎이 위쪽으로 향하는 악면을 새겨 넣어 부처님이 앉는 자리로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자 위로 가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부처님이 있는데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조각되어 시각적으로 불상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소발머리에는 깨달음의 상징인 육개가 솟아있고 가름한 얼굴에 눈꼬리는 길게 늘어져 있고 입은 작게 표현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입는 옷인 대인은 오른쪽 어깨는 노출시켜놓고 왼쪽 어깨에만 줄은 우견 편단으로 착용하였으며 왼쪽 가슴 부분에서 옷을 한번 꼬아 반전시켜 표현하여 고려시대 초기 불상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주름을 양각선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는데 보통 양각한 불상의 경우 옷주름 같은 것은 음각으로 표현하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이 양각선으로 표현한 것은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대자의 연화문과 광배의 화연문도 양각선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손바닥은 바깥쪽을 보인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맺고 왼손은 가부자한 다리 위에 얹고 중생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불상의 뒤로는 각각 원형으로 된 세 겹의 머리광배와 몸광배를 구분하여 부처님의 광채를 표현하였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이의 차이를 두어 입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화연무늬를 얕게 양각하여 의장을 더하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고부조 불상은 아니지만 정교하고 섬세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마의 약사열의 자상입니다. 이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자상에서 특이할 점은 불상 조각 왼쪽에 명문이 있어 하한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태평 2년 정축 7월 29일 고 석불제 여사을 중수 위 금상 황제 만세원 태평 2년 정축년 7월 29일에 옛 석불이 있던 것을 중수해 지금 황제의 만세를 기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태평 2년은 중국 송나라의 연호인 태평흥국을 의미하며 이때는 고려 제5대왕 경종 2년인 977년에 해당합니다. 금상 황제는 경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왕이인 광종이 황제를 칭한 이유로 경종 때에도 황제라는 칭호로 왕을 지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당시 황제였던 경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하여 질병과 수명을 관장하는 약사여래부를 조성한 것입니다. 명문에는 중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 전에도 마이블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불상해 새로 손질을 가한 흔적이 없다고 봐 이때의 중수가 마이블을 고쳐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각이나 관련 가구 등을 보수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블 대자의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 있는 악년의 표현 방법이 다른 점 광배의 화연무늬가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만 새겨진 점 불상해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까지가 나머지 부분에 비해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이 마이블을 조각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존에 작업하던 것을 977년에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보이는 형태로 마무리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 불상은 경종을 비호하는 이 지역 호족 세력의 발언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아쉽게도 약사여래 좌상의 영엄함이 쭉 이어지지는 못했는지 경종은 재위 6년 만인 981년 7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1937년 발간된 경기지방의 명승사적에 객산 계곡 옆에 우수한 마이블이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9호 광주교산리 마이약사여래 좌상으로 지정되었다가 1989년 4월 10일 보물 제981호 태평인연명 마이약사불 좌상으로 지정됩니다. 2009년에는 마이블 석재의 균열 부분의 수지처리 작업과 익기 제거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7월 다시 하남교산동 마이약사여래 좌상으로 대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고려시대 황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하남교산동 마이약사여래 좌상 객산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을 방문하는 여러 손님들의 약사여래부를 향한 치유의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